. . . . . . . 아니 약간 올라가서 소리가 이상하더라고 저기 하죠 응? 카본은 그냥 태일이 있잖아 왜? 태일 터지는 거야 나 기차 결합이네 태일 터졌다니까 기차가 왜 결합이야 태일은 기차 아냐? 태일로터 터졌다고? 태일로터 왜 터져? 터진 거니까 아니 저기 그 카본 태일로터 얇은 거 썼거든 RPM을 못 버틴 거야 어디 갔어? 못 날리네 이거 RPM이 또 불어져가지고 어? 잠깐 태일로터가 다 날리네 메인로터 깨진 거 아니네 완전 발사된 거네? 발사되고 아이 또 이 신공으로 살린 거 아니여 왜 살려 이거 태일 아유 내가 이거 태일 진짜 안티가 안될네 이상한 쪽으로 또 안티한다 태일로터 문제라고 태일로터 문제 제이스 기차 심각하구만 좀 심각한 게 있어 인재들 진실들을 얘기하네 쏘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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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보혼라고 이건 유일하게 장악할게 근데 이거 누구 거야? 내게 아니고 난 이거 누구 거야? 이게 여기 거 아니네? 내 건 줄 알았어 아까는 그러니까 어? 다 살았네 그래도 다 살았어요 에이 아 제가 이 정도는 해요 인정 손가락으로 인정 근데 태일로터는 어디 갔어? 태일로터는 발사된 거지 빡 내가 아이들 딱 터놓을 때 왠지 터질 것 같아 그래서 잽싸게 앞으로 보낸 거요 그랬더니 터진다는 얘기는 바로 빡 터졌어요 발사된 거예요 나사 깨져나갔어 네 날아간 거예요 일단 카본인데 왜 깨져나가? 일단 옛날에 만든 게 RPM이 2500대에서 대부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발사가 되는 거예요 카본 같은 거예요 어려워